안녕하십니까? 대경하모니카 아카데미 강사 안경자입니다. 올은 유난히 1년 중 행사가 많은 달이죠. 장미의 계절이기도 하고요. 오늘은 이영자 원장님이 지도하는 사단법인 대경하모니카 아카데미 트레몰로 비네타 연주단과 함께 하겠습니다. 그동안 코로나로 많이 위축되셨다가 다시 활기를 찾으니 기쁨이 두 배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아무쪼록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첫 곡은 우리가 자주 즐겨 부르던 동료부터 시작할 겁니다. 동료 고향의 봄 그리고 가요 찔레꽃 두 곡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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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